이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훈 세월호 유가족이시자 4.16 안전사회연구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사실 유가족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참석 자체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연 간사님과 그리고 김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질의에 이어서 여쭤봅니다. 당시 MB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학생 전원구조 오고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픈 이야기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슬라이드요. 전역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찬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연도는 밝힐 수 없고 20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몇 학년이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아마도.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 시간이 갑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통하려면 통하려면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거기에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장훈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진심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저 유가족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유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음성이 겹치면 잘 안 들린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질의할 때는 케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이혜민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가족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죠.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최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저는 못 읽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요로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장훈 유가족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시 MBC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진수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께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오늘 같은 날이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도 진행했고 하지만 무혐지 처리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40미터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보험금 그 보도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파리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롯도 맞았다.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밟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서거차도 동거차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라고 그 당시에 다 중앙 MBC로 계속 타진했습니다. 왜 무시하고 MBC만 제일 오래까지 제일 오랫동안 전원구조 보도를 계속 내버렸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목포 MBC와 중앙 MBC의 알력이라든지 보도부장과 그 보도부부 국가의 알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마땅히 아픈 사실이라도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 사실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아주 빠져들어서 지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그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YTN 한 군데만 하더군요. 여기 최승훈 사장님이 와계시지만 최승훈 사장님 당시에 MBC 사장 아니었습니다. MBC 사장 되시고 저희한테 사장님 되신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에 보도본부장 보도국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구조하러 가던 해경들조차도 전원구조 오보를 듣고 속력을 늦췄습니다.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민간장수사들 전부 짐 싸서 꾸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차 돌렸다는 민간장수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증언들입니다. 이런 대참사를 발생하게 해놓고 방금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실수했다고 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지명받고 계신 이 자리에 올라가신다?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하시겠죠. 하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또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 지금 떼어놓은 사과문이 과연 저희한테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요? 저것 또한 문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궤적의 삶을 살아오셨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바로 잡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본분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과는 다른 분들한테 하십시오.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란 리본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글을 쓰신 후보자께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담하네요. 유가족 계실 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참고객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 모면하더라도 아프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